오늘 톱뉴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거 보여주시죠 노 빼곤 역전 없었던 뒤집어지지 않았던 반전 드라마가 없었던 d-100일 민심의 공식 이번에도 통할까 저 위에서 노는 노무현을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형편없이 이회창 후보한테 뒤져 있었는데 그 선거 직전 전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이걸 하면서 그걸 뒤집죠 그래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했었습니다 그 격차가 2%포인트 차이로인가요 2.3이었나 아무튼 그 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지난 1987년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그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로 우리는 대통령을 7번 뽑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100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기고 있는 후보가 끝내 승리할 확률이 85%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2021년 11월 29일 오늘 현재 지금까지 나와있는 300여 개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전수조사에서 평균을 딱 내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격차가 5.7%포인트입니다 6%포인트 그래서 이것을 지난 대선하고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지난 7번의 대통령 선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다? 그렇습니다 85% 물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요만은 그래도 뭐 지표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여섯 글자가 실현될 확률은 85%다 지금 이번 100일을 남겨놓은 시점에 지금 보시는 도표가 그겁니다 왼쪽이 이재명 오른쪽이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5개 여론조사 전수조사를 머니투데이에서 해봤더니 윤석열 42 이재명 36.3 격차는 5.7%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중앙일보도 했죠 한길에도 했죠 오마이뉴스도 했죠 기타 등등 일일이 다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300개의 여론조사를 평균해서 말씀드리는 그렇게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지금 격차가 그냥 6%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11월 한 달 중에 보면 윤석열이 가장 앞섰을 때는 15%포인트 18%포인트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12%포인트로 이재명을 앞서 있었거든요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이제 100일을 남겨놓은 11월 29일 현재 그 평균이 6%포인트 혹시 친구분 점심 때 만나셨는데 야 뭐 2.7%포인트 차이래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그래 알아 그런데 오늘 11시 김공연쇼를 봤더니 305개 평균 낸 것이 5.7%포인트래 전체적으로 좀 말고 단위 속 이렇게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특징으로 본다면 한 4가지 정도 한국일보가 짚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가지고 있을까 뭐 10가지도 뽑을 수 있고 20가지도 뽑을 수 있죠 11시 김공연쇼를 저보고 뽑으라면 한 10몇 가지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일보에서 뽑아놓은 거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호감 선거라는 점입니다 그거는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민 윤석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심상정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비호감도는 50% 60%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보다 비호감이 더블 스코어로 많은 그런 후보들끼리 경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번의 대통령 선거를 되짚어보면 이번 선거처럼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 붙어있는 그 선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비호감 선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호감도를 굳이 좀 나누자면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윤석열 비호감도보다 높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유안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비호감도가 두드러진 특징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번 선거를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특징으로 꼽는 것이 바로 비호감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윤석열보다 좀 높습니다 두 번째 이건 참 기묘한 풍경이고 정말 요상스러운 건데요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60%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160일쯤 남겨놨지 않습니까 내년 5월 9일까지니까 160일이면 3, 15, 15, 5달 남겨놨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을 돌아봐도 5달 남겨놓은 시점에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 문재인이 유일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비교가 많은 대통령들이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는 지지율 한 자릿수인 사람도 많았어요 10%대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 조사를 보니까 42%까지 나왔더군요 다 잘못된 여론조사라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건 여론조사가 엉터리야 잘못됐어 그런데 아무튼 저게 서로 충돌하는 여론조사거든요 정권교체를 바라면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건 문재인이 싫다 문재인하고 다른 코드의 대통령을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53, 60 가까이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40%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임덕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선거 전략도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재명도 스탠스 잡기가 복잡하게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문재인을 계승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끊어내고 차별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정쩡한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하자니 문재인한테 가 있는 40%의 지지율을 다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다고 다 계승을 하자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매우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건 계승하는 척했다가 어떤 건 또 선을 확실하게 긋기도 하는 뭐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노출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랄하게 까는데 문재인 개인을 비난하는 일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선거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은 하지만 문재인 개인이라든지 문재인의 가족이라든지 문재인의 부인 이런 쪽으로는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는 60% 가까이 되는데 아니 그것과 정반대로 나와야 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40% 안팎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강 후보들의 스텝도 약간 꼬여있는 그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비호감독 두 번째 특징은 정권교체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서로 상충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높은 편이다 세 번째는요 살다 살다 이런 선거 처음 보신다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아니 그냥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이제 20살짜리들한테 그냥 아부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 있는 이재명 후보는 광주 선거대책위원을 9명인가 10명인가 제가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뽑는데 고3짜리도 넣었더라고요 선거대책위원장의 여고생인 것 같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지지난 번 지지지난 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대 표심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유원장들 9명인데 대부분이 203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청년위원회 발족했죠 내일을 바라보는 청년위원회인가요 요즘 유원회 이름도 길어서 다 외우기도 힘듭니다만 아무튼 그냥 청년위원회 발족했습니다 네 번째 이번 선거의 잠복 잠재적 요인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심상정 안철수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본인도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는 완주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가 조금씩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심상정과 안철수의 몸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고 하는 그 두 사람들은 상당한 정치적 지분을 요구를 하면서 단일화 협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단일화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첫 번째는 비호감 두 번째는 정권교체와 문재인 지지율 세 번째는 20살짜리들 아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일화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한테 몇 가지를 꼽아보라면 참 희한한 것이 이런 겁니다 집권 요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자신의 기둥과 같은 집을 짓는다면 기둥이요 대들보 같은 공약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전 같으면 거의 완주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럴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거둬들었지 않습니까 나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두 번째 국토보유세 이 국토보유세도 지금 거의 거둬들이기 직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한테 물리겠다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완화 통합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손보겠다는 게 종부세지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유권자의 뇌리에는 어떻게 오느냐 윤석열은 감세 이재명은 증세 초등학생 머릿속에도 이런 프레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후보는 지난 3박 4일 동안 목포를 시작으로 광주까지 전라도 돌아다니면서 기세를 돋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모든 신문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역사 왜곡 단죄법 이라는 말이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역사 왜곡 단죄법 지금은 5.18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민주항쟁에 대해서 허튼 소리를 하면 잡아다가 이제 지격도 살리고 벌금도 물리고 그 어마무시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서 앞에 5.18를 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허튼 소리하면 직권 세력하고 다른 코드의 발언을 하면 경을 치게 만들겠다는 게 바로 역사 왜곡 단죄법입니다 가령 유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일제 친일파 인사들에 대해서 이 직권 세력들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거의 지난 한 10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허튼 소리하면 잡아다가 경을 치겠다 이게 바로 역사 왜곡 단죄법이 이재명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전라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글쎄요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갈지 중간에 걷어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대통령 혹은 대통령 선거 때 역사를 붙잡고 삿바 싸움을 하려는 후보들 매우 위험합니다 역사가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역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역사를 심판하려 드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사 학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어른들 지성인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한국 현대사의 도담 흐름 속에서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지 이재명이 일제강점기가 어떠했으며 해방공간이 어떠했으며 건국에 관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으며 그 뒤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부응했는지 그 이후에 1980년대에 한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이 평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는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단죄법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걷어들였지요 그다음에 전국민을 상대로 한 국토보유세 다 전국민 상대입니다 거기에 선거대책위원회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더군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지 몰라도 뭐 하나 내놓으면 다 전국민 상대예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상대로 한 국토보유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카를 35방 애인과 애인의 어머니를 17방, 18방에서 35방 모녀 살인사건 그거를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이재명 후보 결국은 교제의 살인이고 모녀 살인이고 그것도 아주 그냥 참혹한 살인사건입니다 한 사람 몸에다가 난도질을 17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사과를 이재명 후보는 가는 곳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열몇 번씩 사과를 해요 이제 그 조카 그 모녀 살인사건의 흉악범인 조카에 대해서 변호를 했다는 것도 사죄를 하고 대장동 게이츠도 이제 사과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형사법에 따른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사과를 하는 도의적 사과를 하는 뭐 그런 거고요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사람 공의 어떤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딜레마가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아주 눈에 탁 띄는 기사가 하나 있던데 이재명의 딜레마는 문재인에게 표를 줬던 사람의 절반밖에 지지를 못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의 절반만 이재명을 지지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문재인 42% 현재 이재명 33, 34, 36 이거는 거의 레임덕에 걸려있어야 할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그로부터 정권을 넘겨받겠다고 후보로 나선 사람이 사실은 그 숫자가 전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바뀌어 있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으로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딜레마입니다 윤석열의 딜레마는 그럼 뭐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은 60%인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40% 무려 20%포인트 격차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재인 때문에 지난 5년 잃어버렸다 치고 정말 정권 교체는 꼭 해야 되겠어 근데 아직 내 마음이 윤석열한테 가지는 않네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는 것이 이 선거 전략의 가장 중요 요인이 될지 이게 윤석열 후보의 딜레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종인 영입 좌초인지 아닌지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이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원톱이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다 권한을 김병준 위원장한테 줬다 했으니 원톱이 원톱이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김종인 카드가 완전히 꺼진 물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오늘 현재는 6%포인트 300개 여론조사의 평균값이 6%포인트라고 했는데 이게 5%포인트 이하로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김종인의 속값이 치솟아 오른다 라고 보는 게 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솟값을 나중에는 더 쳐드려야 될지도 모른다 프리미엄을 얹혀드려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비등비등해지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과거에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모셔오는 그 꽃마차 값이 가령 5억 원짜리 꽃마차로 모셔오려고 했다면 그때 가서는 50억 원짜리 꽃마차를 대령해도 올까 말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분석입니다 꽃마차 값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말을 길게 했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없이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려면 윤석열 후보가 더 분발해서 이재명과의 격차를 벌려놔야만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론조사 나와 있는 거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부 여론조사 먼저 보여드릴까요 도표 준비된 대로 다 차례차례 보여주십시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재명 36.1 그다음에 윤석열 38.9 제목은 이재명을 먼저 했는데 도표는 보면 윤석열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 순서도 제목에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도표를 맞추든지 아무튼 도표 중심으로 봐주십시오 빨간 기둥이 윤석열 파란 기둥이 이재명 거의 막대그래프가 비슷한데 어찌 들건 2.7%포인트 다음 도표 보여주십시오 연령대별 후보 지지도를 보면 20대 18살에서 29살까지 윤석열이 앞서 있고 30대도 윤석열이 앞서 있고 40대는 거의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이재명이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 50대도 이재명이 앞서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더블스코어로 윤석열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저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거는 그냥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사뭇 다르게 나온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흐름과 평균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적극 투표층의 지지율을 보니 윤석열이 42 이재명이 36.9 적극 투표층의 지지율이 305개의 여론조사의 평균치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 윤석열 43.9 44 이재명 37 평균이 약 6%포인트 저것도 당선 가능성 묻는 저 결과도 역시 그렇습니다 305개 여론조사의 평균치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권교체냐 정권유지냐 그 앞에 있었고 정권교체는 53.5 정권유지는 37.6 다음 보겠습니다 가상양자대결시 안철수 심상정 지지층은 어디로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43%가 윤석열한테 가고 심상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유권자들께서는 32%가 이재명한테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또 거기까지인가요 어제는 또 뭐 산무다 제일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촉발을 해야 되군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산무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이다 세 번째 무당 이 무당은 처음에 제가 무슨 뜻 아니 윤석열 후보가 설탕이 없다는 뜻인 저는 처음에 그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뭐 점쟁이 좋아한다 그런 뜻으로 무당이라고 썼답니다 그런데 둘이 학력고산을 누가 더 잘 치렀을까요? 쓸데없는 대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무식하다고 그러죠? 학력고사 성적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갖고 있으면 무능하다는 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상대해서는 무식 무능, 무당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무법, 무법자다 무법자 그다음에 무정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무취,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서로 산모, 이쪽에서 산모 공을 먼저 치자 저도 산모 그래요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령 지난 세월을 놓고 봤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당신이 보수라고 봅니까? 진보라고 봅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수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는 진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도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빅데이터 도표 있으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SNS에 언급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랄지 트위터랄지 네이버, 구글, 블로그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이제 국민일보가 저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93만, 윤석열은 220만 그래서 얼핏 보면 한 5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4.5배쯤 이재명이 훨씬 언급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언급이 많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부정 단어와 긍정 단어가 있다고 할 때 물론 윤석열 후보도 부정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언급이 많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대장동 게이트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아무튼 5배가 이재명이 많는데 내용은 부정적인 언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걸로 짐작한데 저런 빅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빅데이터 전혀 안 믿습니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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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난 4.15 총선 때요 작년 4.15 총선 때 저 빅데이터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이란가를 제가 뼈자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빅데이터의 언급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수도권에서 그것도 긍정 단어가 많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데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선거의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매우 과학적이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 않는 한 단순하게 저 숫자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